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경적입니다. 저중고 배터리 전략칸 남는거구요. 그 다음에 3칸 2칸 이렇게 되어 있죠. 오토바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당기면 속도 조절되는 그런식의 레버구요. 두번째는 저중고 배터리 이렇게 나오고 오토바이식으로 돌리는 스로틀 게이지, 스로틀 액셀레다 가속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이 이렇게 이렇게 3가닥 4가닥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죠. 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경적, 배터리 전략칸, 속도 조절, 배선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속도 조절입니다. 2 플러스 2, 3, 3, 4 입니다. 2, 3, 3 이제 레드로 할게요. 그린, 블루로 할게요. 2, 3, 3, 3, 2, 3, 3 배선이 3개, 3개, 2개, 1개 있답니다. 2개 있답니다. 2개는 아무래도 경직인 것 같구요. 3개는 배터리 전략칸에 의한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 레버에 대한 것은 여기 비틀은 것에 대한 신호를 담당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2, 3, 4은 배선으로 되어 있고 2번 상품입니다. 2번 상품. 2번 상품은 1, 2, 3 배터리 전략칸이고 6 플러스 3 입니다. 6선. 6선에 그냥 묶어 놓은거죠. 배터리 전략칸 한방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경적까지 누르면 경적까지 한방에 이쪽에도 묶어 놓고 6 플러스 3 핀으로 해서 오토바이 스스로 돌리는 거고 3 핀에 대한 기능은 이거 속도 조절기 돌리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보시면 배터리 전략칸 2, 3, 3, 3, 3이죠. 3, 3, 3 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 3은 속도 조절기 레버. 그 다음에 요 3은 키박스에 대한 배터리 전략칸.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2번은 경적에 대한 시그널선일 겁니다. 자 요건 똑같구요. 그리고 얘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입니다. 자 요렇게 돼서 필요한 우리 회원이 필요해서 드린 그림은 배터리 전략이 나오고 경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버가를 돌릴 수 있는 요거에 대한 부품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는 댓글에다가 달아 놓겠습니다. 당기나지 였습니다.